야구자 문제도 그렇고 또 청사 문제가 우리 시에 의해서 갈등을 들어서 좀 아따깝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야구장과 상징물 상징 사업은 가능하면 가장 적합한 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야구장도 그렇고 상징 사업도 그 자체가 갖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 같은 경우에 관객을 많이 동원할 수 있다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해나 야구장 입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첫째 해야 될 일이고 KBO와 약속을 지킨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 임해서 조기에 중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